오늘 뉴스인 이슈는 이지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 흐름 계속해서 좋지 않고 여기에다가 오늘 성장주들 흐름도 그렇고요. 게임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좀 게임주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내일 박보균 문체부 장관과의 게임업계가 간담회 자리를 갖게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주제입니까? 내일 박보균 문체부 장관과 게임업계가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박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행사로 문체부와 게임업계의 첫 상견례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주요 국내 게임사 대표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간축이 되어지고 있고요. 이정원 넥슨 대표와 도기웅 넷마블 대표를 포함해서 NC소프트와 그리고 위메이드 역시 참석할 것으로 간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쌓여있던 현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현재 게임업계는 게임법 개정안과 중국 판호 그리고 블록체인 게임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좀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블록체인 게임의 경우 넥슨과 NC 그리고 넷마블 등 국내 대부분의 게임사가 뛰어든 시장이지만 여전히 사행성의 이유로 국내에서는 게임을 서비스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앞서 문체부 장관이 취임 한 달 전으로 게임업계를 만났던 것과 비교하면 또 상제적으로 이번 간담회가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박 장관은 언론인 출신으로 내정자 시절부터 콘텐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조금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게임업계에서 굵직한 이슈가 산적한데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체부 장관의 전문성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게임업계에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문체부가 이러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또 개선점을 파악하려는 모습을 조금 바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규제라는 게 필요한 순간들도 당연히 있겠죠. 한편으로는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동안 정부 규제로 결국 게임산업 성장에 발목을 잡혔다 이런 반응들인 거잖아요. 넥슨과 NC 그리고 넷마블 등 다수의 국내 게임사들이 돈 버는 게임인 P2E 진출에 한창인데 여전히 국내에서는 불법으로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임사들이 글로벌 블록체인 게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해외 P2E를 앞다퉈서 출시하고 있는데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P2E 게임 랭킹 사이트인 플레이 투어 넷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등록된 게임은 총 1,300여 개이고요. 제가 오전에 확인하니 52건에 든 한국 게임은 넷마블이 출시한 제2의 나라만이 42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사행성을 이유로 P2E 게임에 등급 분류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게임법상 게임으로 얻은 제안은 현금과 거래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블록체인 게임은 사행성 게임물로 분류돼서 국내에서는 유통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 게임 출시 전 규제에 막혀서 제대로 된 이용자 테스트를 하지 못하니 게임사에서는 완성도를 높이기가 힘들고 또 이런 상황에서는 글로벌 게임사와의 경쟁도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동안 문체부는 P2E의 신중론을 좀 밝혀왔는데요. 산업적 성장 가능성과 또 사행성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기술이 기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또 연구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는 윤 대통령의 P2E 신중론과도 괴를 같이 하는데 윤 대통령 또한 P2E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앞서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게임업계에선 한국 게임사들이 P2E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P2E 게임 전면적인 허용은 힘들더라도 제한적 허용처럼 일부 규제 완화라도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입장을 조금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지금 현재 게임주 하락세가 대단하죠.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오늘 리포트가 그렇게 좋지 않은 리포트도 나와주면서 9%대 낙부 기록하고 있고 크래프톤도 7%대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 만약에 규제가 완화된다면 분위기가 좀 전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진단이 됩니까? 네, 먼저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이후 큰 성장을 이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는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 2년간 게임은 비대면 산업으로 떠오른 이후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금 탈피하고 또 차세대 미래 산업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게임주는 코로나19로 인한 대표적인 수혜주로 좀 꼽혀왔고요.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게임 관련 매출은 또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좀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주춤하던 게임주들은 올해 들어서 주가가 하락세를 좀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대형주로 불리는 NC와 넷마블, 크래프톤의 주가는 또 최고가 대비해서 50% 넘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주로 불리는 지난해 최고가 100만 원을 돌파했던 NC의 주가는 현재 35만 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넷마블은 지난 2020년 9월 최고가 20만 원을 돌파한 이후에 현재 6만 원대로 내려앉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대형 게임주로 등극한 크래프톤도 최고가 58만 원에서 현재 22만 원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이 같은 게임주 하락은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글로벌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불안한 증시 분위기가 영향을 조금 미쳤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는데요. 불안정한 국내의 정세로 외부 변수가 잇따라 충격을 주고 있고 또 대표 성장주들의 평가 가치가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하락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당시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등 신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에도 힘을 쏟았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한 점도 부진의 요인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P2E 규제가 조금씩 완화가 된다면 게임사들이 충분한 테스트 단계를 거치고 또 다양한 형태의 게임 출시와 또 국내와 해외 시장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간축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P2E 규제 관련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다뤄보고 있는데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게임주들을 봤을 땐 신장 모멘텀이 어느 정도냐 이게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력을 가져오는 데 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하반기 게임 신작 라인업도 궁금합니다. 좀 뒷받침할 수 있는 라인업이 되어 있나요? 네, 하반기에는 좀 신작 라인업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국내 게임업계가 하반기 콘솔, 가동용 게임기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게임사들은 PC와 콘솔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 출시를 잇따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콘솔은 국내에서 점유율이 작지만 해외, 특히 서구권 시장에서는 주류 게임 플랫폼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임사들은 신작을 통해서 플랫폼을 좀 다변화하고 또 해외 시장 공략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전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작 라인업을 조금 살펴보면 넥슨의 기대작인 히트2는 오늘부터 사전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2015년 출시된 전작 히트는 모바일 시장에 큰 인기를 끄면서 넥슨이 역사상 처음으로 구글 매출 1위를 달성하는 데 일조한 게임이고요. 넥슨 최초의 자체 개발 콘솔 게이밍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도 올해 하반기 중 출시될 신작 중 하나입니다. NC소프트는 쓰론 앤 리버티를 올 4분기에 전 세계 동시에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이고요. 쓰론 리버틴은 NC소프트가 개발하는 MMORPG로 PC와 콘솔로 동시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넷마블은 세븐 나이츠 레볼루션 그리고 모두의 마블 메타월들 등 하반기 출시 예정이고요. 세븐 나이츠 레볼루션을 리니지 레볼루션과 또 블레드 앤 소울 레볼루션에 이어서 앞서 흥행한 게임의 뒤를 이어서 기대 이상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크래프토는 서바이벌 호러 게이밍 칼리스토 프로토콜을 오는 12월 콘솔과 PC로 글로벌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 펄어비스는 액션 어드벤처 장르의 붉은 사막을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는 자회사 엑셀 게임즈의 모바일 신작 출시를 좀 구체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게임사마다 신작 라인업을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투자 전략도 중요합니다. 사실 성장주이기도 하고 게임즈 안에서도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들 많은 데다가 지금 시점이 그리 좋지만은 않은 시기인데 앞으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 봐야 할까요? 게임 산업은 바이오 산업과 조금 비슷하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바이오 기업이 신약 개발에 성공하면 회사의 실적이 바뀌는 것처럼 게임사도 신작이 흥행하면 주가에 강하게 작용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중인 게임 산업에도 하반기 신작에 거는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고 또 앞으로 출시할 신작들의 흥행 결과가 기업 가치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되는 이유입니다. 다만 현재 처한 매크로 환경을 고려하면 게임즈가 신작 모멘텀만으로는 반등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게임즈가 연초 대비 40% 이상 조정을 받은 상황이지만 기술주에 대한 비관론이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추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상인 증권은 지난해 2분기에는 신작 기대감만으로도 주가 반등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현재의 매크로 환경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작은 의구심 만으로도 주가 하락이 가능한 구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게임즈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크래프톤과 NC소프트 등 대형 지식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주 위주로 접근해야 한다. 또 이마저도 기술주에 대한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분기보다도 3분기부터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또 주요 게임즈 대부분 신작 라인업이 기대 수준과 론칭 일정 수 모두 지난해보다는 올해 더 강하게 나타나는 분석이 강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영업 실적은 올해 강하게 반등하고 내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 이러한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작 모멘텀과 더불어서 대형 지식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2분기보다는 3분기부터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전반적인 의견은 2분기보다는 3분기부터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장 좀 많이 빠지는 종목들이 많긴 합니다만 이런 참고 전략 잘 좀 체크하시면서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네요. 게임즈 관련해서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